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. 오늘은 허브나라 어디에 있느냐 홍정계곡 내에 있습니다. 홍정계곡 쭉 보고 쉬셨다가 시간났을 때 허브나라에 들려주셔서 아름다운 하원을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. 쭉 보시는 데는 한 2시간 정도 여유잡게 그렇게 쭉 보시고 안에서 차 한잔하시고 식사하시고 선물 사실 거 자시면은 한 3시간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안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태양원 숲속도 있습니다. 그냥 들어가실 수는 없고 이렇게 입장금 8천 꺼내셔야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. 터락받고 들어갑니다. 8천원 내시면 쭉 앞으로 나오는 영상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돈 안내고 보실 수 있다. 어떻게 이렇게 제가 찍어놓은 영상을 공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끝까지 감사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허브나라 풀세트 치사하고 나왔는데 그거는 또 비싼거라 다른 편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셔서 허브나라의 즐거운 시간을 선수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것이 당신의 것입니다. 지금부터 들어갑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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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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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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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